네,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태조박권입니다. 8시 51분인데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종인님 말씀대로 분위기가 쎄한데 그래도 그 와중에서 저희가 힌트를 찾아보고 이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큰 주제는 금오석유가 2024년도 연 최고가, 신고가를 이렇게 찍었죠. 그 무거웠었던 주식이 어떻게 신고가를 갔을까 뭐 이러한 거에 대한 힌트를 좀 알아보고 관련돼서 저희가 어떠한 업종분들로 포트폴리오를 좀 다변화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것도 좀 알아볼 거고요. 큰 틀에서는 주식시장의 흐름에 그 트렌드가 좀 변화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보면 저희 다 아시겠지만 분위기가 쎄하죠. 이게 이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지금 예상가 이렇게 추이를 묶어 놓은 건데 현재 뭐 저희 다 아시겠지만 어제 그 CPI가 발표를 하고 나서 기술주 그리고 저희로 보면은 이러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층 아니면 성장주 포함해서 뭐 이런 종목분들이 좀 하락이 좀 나올 걸로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 역시나 국내 증시에서도 그동안 IT주로서 시장을 이끌었었던 SK 하이닉스가 좀 하락폭이 좀 크게 나오는 것들 저희 뭐 다 예상을 좀 어느 정도 했기 때문에 그 쎄한 분위기가 현재 좀 그대로 좀 나타나고요. 이 샘플에서는 현재 좀 그래도 좀 올라가는 것들이 이 삼성바이오로직스라든지 기아 이렇게 좀 나오고 있는 거죠. 저희가 이 샘플만 보더라도 시장의 분위기가 변화가 되고 있다는 것을 어느 정도 좀 느낄 수 있다는 게 뭐냐면은 이런 저희가 뭐 다 아시겠지만 이런 뭐 자동차주의 저평가주의 대표자 합격인 현대기아차 그리고 이런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도 의약품 시가총액 상위주들이 추세선상에서 10년 10년 저점 10년 이동평균에서 저점에서 올라오는 것들 이렇게 시장의 분위기가 좀 기술주에서 저평가인데 실적이 호전되는 것들로 변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좀 보고 싶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좀 금호석유도 이렇게 좀 될 것 같고요. 시장은 뭐 한번 전일 미국 시장 직구 안 갈 수가 없죠. 이번에는 안 남아갈 수가 없고 미국의 6월 CPI가 굉장히 둔화가 됐죠. 소비자 물가 지수가 이게 이제 월 기준으로 CPI를 발표를 한 건데요. 그동안은 월 기준으로 전기 대비해서 전달 대비해서 한 0.2%에서 0.4% 정도 이렇게 좀 플러스권이 나왔다면 이번에는 이렇게 거의 뭐 둔화가 되는 걸로 확연하게 좀 됐죠. 시장에서 이런 CPI가 발표가 되고 나서 연준에서의 그 9월 금리 인하가 지금 확률이 지금 93%대로 이렇게 좀 넘어갔어요. 여기가 이제 84%대 그리고 여기가 7%대 이렇게 돼서 합쳐서 이제 93%의 금리 인하 확률은 확실히 있는 건데 어 지금 보면 어제 시장 보면 다우지수는 올랐는데 나스닥이 한 1.9%가 이렇게 좀 하락을 한 것들 볼 수 있을 거예요. 그 여기 시가총액 큰 기술주들 대표적으로 뭐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애플, 구글, 아마존, 메타 이런 쪽에 좀 쭉 빠졌고 그 반대로 급부를 보게 되면 그 옆에 이제 파란 것들 있죠. 요거는 이제 시가총액이 작은 종목분들로 이렇게 확산이 되는 모습이 나오고 있다는 거는 저희는 뭐 이미 뭐 다 아실 겁니다. 이미 다 아실 거예요. 자 이미 다 아실 거고 자 요게 하나의 좀 힌트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기술주가 이렇게 저희가 매그니피션 7 해서 이렇게 7개 하나 둘 셋 넷 다 7개 종목들이 쭉 있는데 왜 하필이면 기술주에서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동산하고 유틸리티 관련주들이 좀 많이 올랐었거든요. 제가 뭐 한 예로 보여드리면 부동산에서 관련주가 뭐가 있냐면 차트만 잠깐 보게 되죠. 저는 이제 3배짜리 ETF가 관심이 있어서 부동산 관련주들이 좀 많이 있긴 하지만 뭐 디렉션 거가 있죠. 이게 홈빌더거든요. 이게 홈빌더인데 어제 18%가 올랐어요. 이게 3배짜리 미국의 건설주택 ETF입니다. 어제 18%가 이렇게 딱 올라가는 모습이 좀 나오고 있죠. 이렇게 건설주들 위주 유틸리티들 위주로 시각이 변하고 있다는 거고 금리 인하도 하나의 매크로이기 때문에 금리 인하가 시기가 되면은 그 기간이 한동안 가겠죠. 그러니까 단기간의 이슈로 끝나지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가족 여러분들도 이런 포트폴리오의 그 다변화들 뭐 이런 것들도 한 번쯤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기술주가 왜 차익 매물이 나왔을까요? 네. 저희 뉴스 이렇게 딱 보면 CPI가 둔화되면서 기술주들 차익 매물이 나왔다. 이런 뉴스는 다 접했을 거예요. 오늘 뉴스만 다 쳐도 아시는 건데 저희 생각을 해보자고요. 사실은 기술주가 일정 부분 현재 위험 자산이 아니고 안전 자산처럼 이렇게 여겨지는 시기였죠. 현재가. 자 그런데 금리 인하가 이렇게 되게 되면은 자 일단은 채권으로 돈이 몰리게 되면서 채권의 매수가가 올라가면서 금리 인하 시기에 채권 가격 금리가 이렇게 쭉 떨어지죠. 금리가 이렇게 쭉 떨어질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예금으로 생각해보자고요. 채권을 예금으로 자 금리 인하 시기에 예금 금리가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은 투자자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야 예금 금리가 떨어지는데 다른 대안이 뭐가 있을까? 그게 기술주를 생각을 해보니까 기술주에서는 금리가 떨어진다는 거는 그만큼 경기가 둔화된다는 얘기예요. 기술주로 다시 들어가자니 매출액 성장률이 최근에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내려가는 걸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야 기술주로 다시 들어가자니 기술주도 현재 매출액 성장률이 이렇게 둔화되고 있는 와중에 경기 둔화 이슈까지 있네? 이제 CPI가 내려가니까요. 경기 둔화하고 마무리했잖아요. 과연 기술주에 또 다시 추가로 투자할 만한가? 이 의문이 들기 시작해서 매물이 낫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야 그러면 기술주도 조금 애매하고 어? 채권 금리? 예금 금리도 떨어지네? 그러면 우리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이 딱 들기 시작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주식시장은 금리 인하 수혜주가 뭐가 있을까? 그게 바로 위험 자산이다. 그래서 중소형주로 자 이렇게 돈이 몰려가기 시작하죠.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부동산하고 유틸리티주들 이렇게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이 형식은 말씀드린 대로 기술주의 또 다른 대안으로 시장은 위험 자산인 이런 중소형주로 찾아가기 시작하고 그 중에서도 금리 인하에 대한 수혜주인 부동산하고 유틸리티 쪽으로 어제 미국 시장이 주식이 밀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러셀 2000지수가 어제 3.5%가 이렇게 올라가면서 나스닥이 한 2% 정도 빠졌으니까 그냥 5% 정도의 갭이 났는데 이 갭이 이렇게 난 적이 굉장히 오래전 일이에요. 몇 년 전 일. 그러니까 시장이 이렇게 갭으로서 바뀌는 느낌이 딱 나는 거거든요. 나스닥과 중소형 러셀 2000의 하루의 갭 차이가 5%가 난다는 거는 최근 몇 년 동안에 상상을 할 수 없는 일이었죠. 근데 어제 그런 일이 좀 일어났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국내 증시에서도 제가 이제 가끔가다 이제 선물에 대한 누적 포지션을 이렇게 좀 보여드리는데 이게 이제 어제 것까지의 선물 옵션과 코스피 일봉지수하고의 누적 포지션이죠. 이게 외국인들의 수량이 저점에서는 기가 막히게 좀 들어와서 왔고 어제 소포 이렇게 좀 선물 누적이 꺾이는 모습이 나오는데 꺾였다기보다는 뭐 매물이 나오는데 이게 또 추세선상에서 이 윗선 부분에 어느 정도 위치가 다가와 가니까 2,900선까지 주가에 대한 또 차익 매물이 저희 국내 증시도 나올 가능성이 되게 좀 높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게 되고 이게 코스피 선물 200지수를 이렇게 봐도 현재 어제까지 위치가 한 이 정도 선 되고 있고요. 뭐 추가적으로 상승도 더 할 수 있겠으나 현재는 한 7부능선, 8부능선은 현재까지는 2,900을 기점으로 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증시가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어떤 종목군들이 올라가는지 중소형주 위주에서 그리고 그 종목이 하나의 좀 힌트로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있다.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업황이 처절하게 좀 빠져 있는데 업황이 회복되는 것들 실적이 회복되는 것들 실적 회복이 예상되는 업종들 이런 쪽으로 매수를 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제가 금호석유를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금호석유가 눈에 확 띄더라고요. 어제 딱 올라가는 게 딱 띄요. 금호석유가 오늘은 좀 빠지고 있기는 하지만 금호석유가 뭐 일봉상으로 2024년도에 고가를 어제 돌파를 했죠. 고가 기준은 16만 2천원이었는데 어제 16만 5천 4백원까지 이렇게 좀 올라가는 모습이고요. 이게 최근에 12만원대에서 쭉 올라갔는데 저희가 차트를 조금 늘려보면 주봉하고 이게 주봉이거든요. 굉장히 고요한 모습이죠. 그만큼 업황이 처절하게 좀 눌려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 PBR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좀 낮아요. 그런데 굉장히 처절하게 청산 가치마저도 낮은 와중에서 업황이 회복되면 최근 시장에서는 그것만큼 또 큰 주가 상승의 모멘텀이 없는 거죠. 이게 금호석유의 상승을 이끌어오는 거죠. 종인님 말씀하셨듯이 반도체 반 정도 줄일까요? 저는 줄이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외국인들이 오늘 26포인트가 빠지고 있는데 외국인들 포지션 다시 한번 저희가 보게 되면 오늘 코스피에서 한 900억 정도 매도가 좀 나오고 있어요.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반도체 국내 반도체주들은 좀 틀려요. 국내 반도체주들은 틀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외국인들이 여기 선물 매수 들어오고 있는데 이거 좀 분석을 좀 해봐야 되겠지만 제가 봤었을 때는 외국인 이거 삼성전자 하락 이용해서 매수하지 않을까요? IT주도 이용해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외국인들이 최근에 삼성전자 엄청 많이 샀지 않습니까? 이렇게 외국인 이게 파란색 거 이거 아마 제가 봤었을 때는 아까 눌렸을 때 살 거예요. 왜냐하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저희가 어제 마이크로소프트도 꽤 많이 빠졌는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이 PBR 레벨 있죠? 이게 삼성전자가 최근에 조금 오르긴 했지만 1.68밖에 안 되거든요. 1.68 굉장히 저평가예요. 그런데 마이크로소프트가 뭐죠? 마이크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이게 지금 상가가 넘어가요. 8인가요? 8? 8이죠. 8. PBR이 8이 넘어가요. 삼성전자는 이제 온디바이스 온디바이스 AI HBM 뭐 이런 쪽 아직 뭐 퀄테스트가 통과를 못하긴 했지만 굉장히 확산이 돼 있고 업황 회복에 직접적인 수혜를 받는데 마이크론보다도 4배가 지금 저평가가 돼 있거든요. 국내 반도체 주들은 올라갈 여건이 충분합니다. 지금은 시장 분위기 때문에 빠진다고 이렇게 저는 보고 싶거든요. IT 삼성전자 관련되어 있고 국내 반도체 주들은 이렇게 좀 나쁘게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코스피가 하락을 이용해서 국내 IT 주들은 매수관점 계속 보셔야 될 걸로 보여요. 너무 저평가예요. 국내 업체들은. 다만 제가 말씀드린 것들은 뭐냐면은 포트폴리오의 한 축으로 내가 미국 주식을 굉장히 엔비디아나 이런 것들을 비중이 크다. 그러면은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조금 저평가된 실적주로 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냐 이런 말씀을 하는 거고요. 실적화된 저평가 중에 국내 주식에서 대표적인 게 저는 삼성전자 필투로 반도체 소부장으로 확실히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증시 분위기 때문에 반도체주들이 같이 밀려서 나는 조금 골치 아프다. 조금 더 있다. 하고 싶다. 이러면 금호석유나 이런 것들을 필투로 해서 저평가 실적 호전주들도 괜찮다는 말씀을 드렸죠. 모구모구님처럼 우리나라가 영향이 없을 수 없어요. 미국 반도체 주들은 워낙에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고평가 레벨이거든요. 단순히 숫자 밸류에이션으로만 따지면 고평가 레벨이 맞아요. 엔비디아 마이크론 고평가 맞아요. 맞아요. 숫자로만 보자고요. PBR 매출액 성장률 이런 것들이 어제 그 CPI 때문에 흐름이 일정 부분은 조금 바뀐 거죠. 그래서 골치 아프다. 그 영향 때문에 되려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고 저평가된 한국의 국내 IT주들도 같이 맞는 것 같이 두드려 맞는 거죠. 그래서 골치 아프다 하면 일단 대안으로서는 다른 업종을 생각하자. 이런 식으로 보는 거죠. 아셨죠? 그래서 금호석유를 제가 가져온 이유 중에 하나예요. 가져왔다기보다는 추천이라기보다는 한번 보자. 이런 거죠. 한번 보자. 이거 보세요. 러셀 2000처럼 이렇게 빨간불 들어오는 종목분들도 꽤 많이 있거든요. 이 밑에 보면 여기 여기도 딱 보이네요. PSL 이 밑에 있는 게 반도체 주들 얼마나 좋아요. 국내 소부장 주들 다 빠지잖아요. 골치 아프다 하면 일단 피하고 이 위에 보면 또 빨간색 들어오는 애들도 굉장히 많네요. 제가 여기 종목 조회하느라고 여기 이령 남은 거잖아요. 그냥 우연찮게 이렇게 열어봤는데 이거 보세요. 중소형주 밑에서 업황 처절하게 빠져 있었던 애들은 또 이렇게 올라와요. 네이버 같은 애들 제가 어젠가 이렇게 얘기를 했죠. 셀트리온 삼성바이오 이런 애들은 올라오잖아요. 네. 아셨죠? 그래서 한번 보자고요.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게 하는데 규모 석유가 결국에는 이익하고 밸류에이션 매력이 부각이 되는 거예요. 네. 자 밸류에이션은 현재가 여기에서 보시면 12개월 PBR이 0.7배 정도 된다는 거죠. 중장기적으로 현재 매력이 높은데 그동안 업황이 안 좋았다는 반증이겠죠. 그죠? 금호 석유를 한번 보자고요. 금호 석유는 어떤 업을 하고 있냐면 자 제가 요거를 한번 딱 볼게요. 금호 석유가 하는 업은 요거부터 간단히 알아야지 저희가 어 금호 석유가 아 이래서 상승하는구나 를 좀 볼 수 있을 거예요. 아셨죠? 자 금호 석유 1분기 매출 보면 요 합성 고무죠. 합성 고무 이 타이어 신발 장갑을 만들어요. 이게 SBR BR 이게 NBR 이게 NB 라텍스라 줄여서 이런 것들 이런 거를 이렇게 쭉 만드는데 합성 고무에서 타이어가 올라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타이어 쪽 타이어 업황이 현재 좋아지고 있는 이러한 모습이 나오고 있다. 보고 있고 그동안 업황이 안 좋았기 때문에 타이어 수요가 늘어나면서 금호 석유의 합성 고무가 실적이 턴어라운드가 될 때가 됐는데 그동안 안 좋은 업황 때문에 원재료 가격은 완전 바닥입니다. 그러니까 스프레드가 쫙 벌어지면서 이익이 개선이 되는 모습이죠. 그죠? 그 밖에도 패널 유도체 뭐 이런 것들 있습니다. 합성 수지 기타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컨셉을 가지고 금호 석유 접근을 해봤더니만 요거죠. 글로벌 타이어 수요가 야 2024년도 4월 달 거를 봤더니 전년 대비 8% 올라갔네? 어? 그리고 이런 교체 타이어 중고 타이어 수요도 어? 6% 증가했네? 어? 올라가네? 어? 야 이게 중국이 제조업이 경쟁력이 강화되면서 타이어 수요 경기 회복에 대한 것들 때문에 수요가 늘어나는구나. 그렇게 되면 금호 석유가 그렇지 않아도 PBR 0.7배밖에 안 되는데 살아나네? 업황이 야 갈대 됐네? 매수가 물리는 거야. 이 개념으로 접근을 해야 돼요. 아셨죠? 그러면 저희가 이런 업종 중에서 어떤 종목군들을 좀 봐야 되는지 종목군들을 좀 보자고요. 스판덱스 서프라이즈 실적하면 생각나는 기업이 뭐죠? 제가 여기다가 제목은 안 적어왔습니다. 그냥 여기다가 저희가 다 아실라나 한번 봐야 되니까 약간은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약간 중장기 컨셉이에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효성 TNC죠. 스판덱스 실적이 금호 석유처럼 같은 맥락으로 보면 효성 TNC를 봐야 된다는 이러한 느낌이 나오는 거죠. 이게 이제 효성 TNC 월봉 차트인데 눌렸죠? 완전히 이게 눌렸기 때문에 굉장히 저평가 레벨인데 아까 금호 석유 처럼 이렇게 생겼죠? 어제가 꽤 올랐죠. 어제가 한 6% 정도 올랐죠. 어제가 효성 TNC가 자 업황이 눌려있는데 업황이 회복이 되면 저평가 메리트 때문에 쫙 올라가듯이 그렇죠? 예 이게 금호 석유하고 맞물리는 컨셉이죠. 자 스판덱스를 한번 보자고요. 스판덱스 다 알기 때문에 스판덱스가 서프라이즈 실적이 날 거라고 시장은 예상을 하고 있어요. 예상을 하는데 주가만 못 움직이죠. 근데 이런 종목이 결국에는 가더라고요. 보면은 예 증권가가 예측하든 시장이 예측하든 스판덱스가 이익이 살아나는 게 보이는데 주가가 그때서부터 맞물려서 가면은 되게 좋은데 주가는 어떻게든 반토막 내고 가고 어떻게든 옆으로 횡보시키고 가고 어떻게든 나만 뛰어놓고 가려고 하죠. 나만 뛰어놓고 바로 안 올라요. 바로 하지만 저희가 공부를 하고 업황이 어떻게 회복되는지 안다면은 저희는 휘둘리지 않고 길목지키게 할 수 있죠. 빠지면 더 살 수도 있고 아셨죠.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굉장히 편하실 거예요. 스판덱스 매출이 제일 크지는 않습니다. 이게 스판덱스 매출의 단위는 10억 원이고요. 무역 쪽이 잘 커요. 하여튼 뭐 스판덱스 관련된 무역이지만 어쨌든 스판덱스인데 하지만 스판덱스 이익이 절대적인 게 효성 TNC이기 때문에 스판덱스 하면 효성 TNC 이렇게 좀 봐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셨죠. 그러면 저희는 당연히 스판덱스 업황을 봐야 되고 증권가에서 예측하는 것 중에 이거 지금 다 인식하는 거예요. 2024년도 예상되는 순이익 최적값이 최적 증권사마다 최적 예상되는 순이익값이 있을 거잖아요. 그 최적값이 2023년도에 예측했었던 최고값보다 또 높아요. 최적값이 그만큼 업황이 턴으라운드가 된다는 거를 시장은 미리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효성 TNC가 여기 들어가 있거든요. 예 효성 TNC가 자 시장은 이미 알고 있어요. 나만 뛰어놓고 가려고 안 보내는 거야. 나만 뛰어놓고 가려고 여기에서 한 번 더 빼는 거야. 그걸 아셔야 돼요. 자 업황이 살아나는데 중국이 굉장히 중요하죠. 중국 중국이 전 세계 스판덱스의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2024년도 초에 가동률이 74에서 지금 89%로 상승을 하는데 왜 가동률이 상승을 하냐 중국도 이제 굉장히 사람들의 이런 생활 패턴 이런 게 변하면서 스포츠 스포츠웨어에 굉장히 열을 올리고 있고 정부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가서 운동 좀 해라. 운동 스포츠에 관련된 건강을 정부가 지원하는 게 중국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제가 저번 시간에도 얘기를 했지만 중국과 관련되어 있는 비만약 치료제가 뭐냐 해서 저번 시간에 얘기했었죠. 네 그런 것들 이게 스판덱스하고도 연관이 딱 돼 있는 거예요. 요거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업황이 살아난다는 것 말으로도 저희가 효성 TNC를 봐야 되고 더 중요한 거는 원재료인 BDO 가격이 현저하게 떨어져서 지금 톤당 1245고요. 역사적으로 생산원가 하단 위치했습니다. 생산원가는 굉장히 낮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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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판덱스 가동률 중국을 필두로 살아난다는 거라는 거는 그만큼 지금까지 빠졌었던 스판덱스 가격의 하락도 멈출 전망이다 하는 거예요. 전망이라 멈췄다는 게 지금 보이진 않아요. 이것도 힌트입니다. 네 저희가 실적이 회복되는 걸 보고 들어가면 이미 늦었어요. 주가 한 50% 60% 이상 다 올라와 있습니다. 저점에서 스판덱스 가격이 이래서 하락될 거라는 게 전망된다예요. 전망된다. 멈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도 스판덱스 가격은 이거 스판덱스하고 BOD하고 스프레드 차이거든요. 여기예요. 이 회색 가격은 상승을 가지 않아요. 실적 회복은 안 됐어요. 이게 가격이 멈추고 올라가서 실적이 회복될 거라는 거죠. 근데 이미 이거를 2021년도 처럼 회복되는 거 보고 들어가면 주가는 80% 올라있다. 아셨죠? 아셨죠? 실적이 지금 당장 안 나와도 안 나와도 봐야 되는 거예요. 아셨죠? 주식은 투자를 할 때 중장기 투자자라면 저는 항상 말씀드린 저는 중장기 컨셉입니다. 아셨죠? 그런 힌트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럼 종목군들이 뭐가 있냐. 그런데 효성 TLC의 PBR이 굉장히 낮아요. 낮은 수준. 아셨죠?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사명 패키징이 그런 업종이 될 것 같아요. 사명사가 저번에 말씀드린 것 중에서 사명사 사명 패키징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사명 패키징이 그런 말씀 드렸던 것 중에 하나죠. 사명 패키징 사명 패키징을 또 유심히 보셔야 되는 것 또 유심히 보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의 그 컨셉으로 말씀드린 거는 제가 저 저저번 시간쯤에 어 제가 제목으로 무지막지한 실적 저평가 주 해서 영상 올린 게 있어요. 거기에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사명 패키징 같은 맥락으로 봤었을 때 사명 패키징 PBR 0.7 600개 안 되는 청산가치도 안 되고 매출액 대비 주가 수준도 0.56 밖에 안다는 무지막지한 저평가 상태에서 업황이 회복돼서 ROE가 주주한테 주는 내 몫이 8%대 9%대 8.9%대 경제 6.9%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데 주가는 청산가치에도 못 미친다는 거는 사실은 안 되는 거죠. 근데 다행스러운 건지도 모르겠지만 저희처럼 가치투자나 중장기로 투자를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런 종목분들이 최근에 다시 올라가려고 하고 있는 모습이 되게 고무적인 거예요. 아셨죠? 네. 그거를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맥락으로 보시고 제가 여기에서 또 하나 보는 것 중에 하나가 또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보면 2024년도 영업이익이 예상 영업이익이 일주일간 변화율 상향 종목 하향 종목을 찾아봤더니만 화학 쪽에서 롯데케미칼이 6.6 이게 6.6% 변했다는 거예요. 6.6% 영업이익이 상승률이 올라갔다는 거예요. 일주일 사이에 그만큼 영업이 추정치를 올린 거죠. 상승률 그중에 국도화학 들어있고요. 국도화학도 제가 말씀을 저번에 드렸었죠. 국도화학이 오늘 한 1% 정도 이렇게 올라갔는데 자 국도화학 이렇게 생겼죠. 굉장히 처절할 거예요. 이게 삭제를 눌려보면 뭐 이게 뭐 가겠어? 이런 느낌이죠. 이게 가겠어? 네. 가겠어?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국도화학도 잘 보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린 것 중에 하나가 자 국도화학의 음 자 국도화학의 1분기 매출 추이를 놓고 보면 놓고 보면 네 우리 저기 레빗님 스텔라님 동향파일 그렇죠. 스텔라님 최소 1년 인데 그 전에 올르는 종목들은 다 올라가긴 합니다. 올라가는 종목들은 잘 올라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긴 하고요. 나름 이렇게 한번 조금 어필을 좀 해봤습니다. 어쨌든 국도화학이 1분기 매출 추이 역원이고요. 에폭시 수지라고 있어요. 아까 전에 저희 센터 앞에 가면 인테리어 업체가 에폭시 뭐 어떻게 해서 뭐 쫙 붙여 놓은 것 같은데 이 그런 에폭시 보면은 토목건축 접착제 뭐 도료 뭐 이런 쪽에서 쓰고요. 이 에폭시를 가지고 합성수지 원료 이 폴리올 수지라고 해서 다 토목건축 인테리어 뭐 이런 쪽하고 관련이 돼 있는 거죠. 전기전자 접착제 이런 토목공사 뭐 이런 쪽 네. 그렇죠. 국도화학은 그래서 에폭시 수지의 넘버완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글로벌 시장 점유율 완 요거 하나만으로도 큰데 이 넘버완 시장에서 가장 큰 어떻게 보면은 그러한 인프라 시장인 인도에서 에폭시 수요가 강세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건설부동산에서 에폭시 수지의 절대강자인 국도화 예. 이슈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 요것도 말씀드렸죠. 그런데 그런데 초저평가로 이게 이제 영업이익하고 밑에 게 이제 순이익 추이가 될 것 같은데 뭐 순이익 기준으로 보자고요. 저희 국도화학이 이 순이익이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뭐 증권사 예측지 대로 간다면 그죠? 간다면 예. 증권사는 이렇게 예측지를 순이익 기준으로 추정을 해놨습니다. 요거는 억원이죠. 400억 800억 이런 식으로 이렇게 턴어라운드가 급격하게 되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있는데 요게 보시면 PBR 0.52배 청산가치의 50% 기업이 0.52배가 뭔 뜻이냐면 기업을 지금 청산을 시켰어요. 청산시키고 빚갚고 뭐갚고 뭐갚고 자산이 남을 거잖아요. 그 자산의 그 가치가 있을 거잖아요. 그거를 현재 주가하고 비교를 했는데 이 현재 주가가 그 자산 뗄 거 다 띄 거 남아있는 그 로우한 그 자산 대비해서도 50% 저평가라는 얘기예요. 주가가 아셨죠? 이렇게 밖에 안 되고 예 4년 평급 포워드 ROE가 6.3이라고 굉장히 이익성도 좋은데 굉장히 싸죠. 이런 종목분들이 예 이런 종목분들이 올라갈 가능성이 이제 있어요. 지금까지 처절하게 못 갔었던 그런 업종들을 다시 한번 볼 시기가 돌아오지 않았냐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예 여기에서 보면 어 요것도 보셔야죠.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자 저희가 IT 쪽에서 한번 찾아보자면 요거 한번 보자고요. 자 2024년도 예상 영업이익 상단을 상단이죠. 상단 2024년도마다 증권사들 영업이익 그 초정치가 다 있을 거잖아요. 그중에서 가장 상단 있죠. 그 사장 상단을 뚫어버렸어. 네 뚫어버렸어. 세균 예측이 그중에서 가장 한 게 원익 IPS가 여기 가네요. 원익 IPS 네 원익 관련주들이 그만큼 처절하게 눌려있는데 어 요거를 지금 보면 지난주로 봤었을 때 추정치 최고 이게 10억 원입니다. 27 10억 원인데 현재 예 최고값이 지난주 증권사 예측 영업이 최고값이 27 10억 원인데 그렇죠. 현재 추정치 최고압이 32 10억 원으로 상당률 17% 됐다. 이런 거죠. 그중에서 한미반도체도 있고요. LG 디스플레이 현대중공업 고려와연 뭐 이런 식으로 한번 쭉 한번 봐보세요. 종목분들이 그중에서 처절하게 올라오는 LG 디스플레이에 대해서도 LG 관련주들도 이제 처절이 볼 때가 되지 않았냐 네 이런 생각을 좀 하고요. LG 디스플레이 말씀 조금 드리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가 트레이 헤드라인으로 붙인 게 진정한 애플로 쓰여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 진정한 이라고 붙였는지는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애플 수에 주면 애플 수에 주지 왜 진정한 애플 수에 준지는 이게 붙었죠. 이게 키포인트죠. 어쨌든 3분기부터 디스플레이는 흑자전환에 성공을 하기 시작을 하죠. 3분기부터 10억원입니다. 단위 620억 정도 그러면서 그동안의 영업이익률이 흑자로 돌아서더니만 4분기에는 더 좋아져서 10억 3500억의 영업이익을 내서 영업이익률 4.3으로 돌아설 거고 이러한 거에 힘입어서 2025년도에는 연간 흑자가 기대가 된다. 이게 현재 모든 증권사들 리포터의 한마디 압축입니다. 이게 뭐 어팡이 어터구 접처구 다 빼고 이게 하나의 키포인트예요. 모든 증권사 예측치. 네. 이거 아셨죠? 자 LG 디스플레이를 왜 보셔야 되는지에 대한 키포인트는 이게 될 것 같아요. 보면 자 2022년도 12월에 네. 2022년도 12월에 아이폰 15 시리즈가 출시가 될 때 쯤 아이폰 14에서 15 갔을 때 아이폰 OLED 점유율에 대한 추이를 분석을 했죠. DSCC 라는 데에서 2022년도 12월 거 과거 거죠. 14에서도 삼성 디스플레이가 74%로 가장 높았고 디스플레이가 LG 디스플레이가 16% 거기에 BOE가 10%대로 이렇게 딱 됐었는데 15로 넘어가면서 확연하게 LG 디스플레이가 50%대로 뚝 떨어지죠. 점유율이 그러면서 LG 디스플레이가 16%대에서 28%대로 올라갈 걸로 이렇게 보이는데 여기에서 BOE의 추위가 18로 올라갈 걸로 예상을 했는데 지금 BOE 없어졌죠. 완전히 현재 예상을 했는데 BOE가 BOE가 아이폰의 프로급 모델을 만들기에는 기술력이 부족을 해서 탈락이 됐었죠. 탈락이 됐다가 가까스로 가까스로 어 작년인가요? 작년 7월, 8월인가요? 제가 날짜는 아직 기억이 안 나서 확실하지 않는데 가까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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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과를 해서 프로급이 아니고 아이폰 15의 일반 모델의 OLED 패널을 일정 부분 공급하기로 합니다. 그러던 와중에 그러던 와중에 오래 오래 그마저도 기술력 부족으로 요것도 해내기가 힘들어가지고 애플이 요청을 하죠. 삼성 삼성 디스플레이한테 삼성아 BOE가 애플 15 일반도 못하니 니들이 좀 추가적으로 좀 해주면 안되겠니? 이렇게 요청을 해서 삼성 디스플레이가 받아들여서 올해 6월 5월 6월달에는 아이폰 15의 일반 모델을 삼성이 하고 나머지 이제 반면에 LG 디스플레이는 올 하반기 출시 예정인 아이폰 16의 프로급 모델을 LG 디스플레이한테 애플이 물량을 주죠. 현재 모습이 이런 모습 때문에 LG 디스플레이 이 점유율이 현재 28%대가 아니고 한 40%대까지 올라오지 않았느냐 이렇게 예측이 되는 거죠. 삼성이 아이폰 16 모델 하반기에 들어가는 16 모델은 비중이 줄어들면서 LG 디스플레이가 확연하게 확 올라오는 모습 이런 것 때문에 진정한 애플 수혜주로 봐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셨죠? 자 그리고 이것도 있죠. 더하기 아이패드까지 해서 아이패드 쪽에서는 확실히 삼성이 한 30%대 LG 디스플레이가 한 60%대 이렇게 가져갈 걸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아이패드 쪽에서도 LG 디스플레이가 약진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싶죠. 그래서 이렇게 영업이익 예상치 상단을 뚫어버리는 모습이 이제 LG 디스플레이에서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죠. 아셨죠? 자 제가 준비한 내용은 어 사실은 요 정도 구요. 제가 이제 저기 금오석유 2024년도 어떻게 그 무거운 요식이 연 최고가를 찍었느냐 에 대해서 주식시장 흐레음 트렌드 변화까지 얘기를 하면서 어떤 종목 군들을 좀 더 유심히 봐야 되는지 그래서 몇 종목 이렇게 짚어드렸는데 한번 시간 되실 때 유튜브를 통해서 열심히 한번 공부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십시오. 태조박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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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